2024년 4월 17일 하츠보시아건 마지막 홈런시간 오늘은 이 아이돌의 정보가 해금이 되었습니다. 등장 전부터 귀미한 모습을 보여준 이 아이의 이름은 아리무라 마오 나이 17세 하츠보시아건 3학년 아이돌과 기숙사장 출신지 효고연 취미, 남들을 돌보는 것, 연극감상, 특히 격투기, 손재주가 좋다 멋있는 아이돌을 목표로 하는 3학년의 소녀 하츠보시아건 아이돌과 기숙사의 기숙사장을 하고 있어 남들을 잘 보살핀다 후배들에게 리틀 프린스로 사랑받고 있다 어릴 때부터 가극스타를 동경해 아역으로서 활동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 후배들 사이에서는 리틀 프린스로 인기가 많지만 본인은 이 호칭이 별로 마음에 안드는지 키를 많이 신경쓰고 있다 신장 157cm 멋있는 왕자님 아이돌을 목표로 하는 익히맨 아이돌 한컷과 쇼드영상에서는 살짝 허당기를 보여주어서 토우루카인가 했지만 사실 키를 신경쓰고 있어서 더 크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이었고 격투기를 배웠기에 기본기 자세에서 나오는 모습에서 또 한 번 놀람을 보여주는 아이돌이네요 거기다 멋진 선배답게 돌보는 것 역시 잘하는 부분은 믿음직한 선배의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당당히 멋진 왕자님 아이돌을 목표하고 있어 멋진 모습과 행동에 동경을 보이고 귀여운 곳에 내성이 없어서 귀엽다는 말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갭적인 포인트 거기다 85라는 바스티인데도 불구하고 압박봉대로 미두를 숨긴 듯한 모습에 남자다운 패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마스의 이케맨 아이돌 특히 왕자님 속성을 가진 친구들이 오히려 귀엽다는 말에 부끄러워하면서도 속으로 좋아하며 특히 그 속성의 시리즈 원조격인 마코토도 귀여운 아이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마오는 반대로 왕자님의 멋진 아이돌을 목표하고 있다는 것에서 살짝 클리셔를 비트는 설정으로 보이네요 이처럼 마오가 왕자님을 목표하는 이유는 가극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가극 무대를 보고 동경하게 되어 아역으로 활동할 이력도 있고 멋진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격투기까지 배운 것에서 영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극단이 아마 소녀가극 같은 여성가극단으로 추정되며 그 속에서 남성을 연기하는 연기자도 있기에 아마 그분들의 연기에 감명을 받아 왕자님을 목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작은 키가 콤플렉스인지 키가 크고 싶어하는데 역시 멋짐의 또 하나의 조건이 큰 키다 보니 크고 싶어하고 후배들에게는 리틀 프린스로 통하고 있어 크고 싶어하는 욕심이 더 커 보이네요 담당 성우님으로는 나나세츠무기씨로 6월 1일생 홀리피크 소속이십니다 3살 때부터 영어를 배운 적이 있어 영어로 대화할 수는 없지만 발음은 좋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오는 초기에 영어를 못하는 설정이 있었는데 츠무기씨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는 설정이 붙었다고 하네요 거기다 또 다른 취미인 수혜를 선보이셨는데 이번 방송에서 입으신 옷이 무려 자작의상이라고 합니다 하건마스 오디션에서는 쿠라모토 친의 역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마오로 발타 발성톤이 낮다 보니 마오로 발타게 되었지만 본인은 이 낮은 톤에 콤플렉스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홉번째 멤버인 마오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설정은 무난하면서도 클리스를 빚은 설정 다만 그녀의 콤플렉스와 함께 합광 목표가 있고 마지막 찬스라는 말에 있어서 이 아이 역시 진심으로 아이돌을 목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역시 스토리가 무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로 홈룸은 마무리 다음주 수요일은 총강 하지만 28일 일요일 13시에 니코니코 초회의 방송이 있습니다 이날은 라이브에 3인의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바라며 5월 1일 19시는 하건마스 악곡정보 방송도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